양동근, 김성수 주연의 영화 모노폴리가 15세 관람 등급을 받기 위해 원래 기획안보다 배드신 등의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노폴리는 원래 시나리오 단계에서 김성수와 윤지민의 배드신 그리고 양동근과 김성수의 동성애 코드가 강도 높게 그려질 예정이었는데요. 모노폴리의 연출을 맡은 이항배 감독은 15세 관람 등급을 받기 위해서 배드신과 동성애 수위를 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윤지민의 비키니 장면 등 가벼운 노출신과 함께 양동근과 김성수의 동성애 코드는 감정적인 부분으로만 그려졌습니다. 15세 관람 등급을 받은 모노폴리는 다음 달 1일에 개봉합니다.